4. 되게 좋아신다. 아니 아니 세션을 좋아해. 아니, 나 솔직히 용빈님한테는 질 거 같아서. 해야지 고객님이랑 반띵 기억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이랑 반띵 고객님 해주세요 팝글리시요 몰라요 이번에 돈 없어가지고 적어도 하나는 꼭 사야되요 언제 가요 다음 주 5일 출국? 그때 출국에? 게임만 진짜 비케랑 가드 아 가드 연습하는 것 좀 알려줘요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가드요? 가끔 할 때 퀵콕 안 쓰고 경건 안 쓰고 가지고 퀵콕이랑 경건 둘 다 빼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참으면서 원투앤오프 할 때 있어요 가드 요즘 잘 안해요 왜요? 운동 나니까 힘들어서 퀵콕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니 아니에요 어깨가 퀵콕 알더라구요 퀵콕 더 나쁘지 않아 뭐죠? 퀵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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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맞지? 너무 맛있어 너? 영광이 많아 쓸 만했어 늘 참교육받았는데 아예 아닙니다 퀵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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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퀵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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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구 오빠 치킨 먹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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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 오빠 고맙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야 초밥씩 했어요 아 그래서 초밥 아까 왔다 온 거 같아 이때문에 아! 부인이 치킨 지겨우시다고 하셔가지고 아까 약간 좀 지겹다고 하셔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거의 인기 많죠 뭐냐 이거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세트를 시켰는데 저는 저는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형님 이거 형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퍼막기를 치우고 상을 아 형 하나도 안 먹잖아요 잘 누가 보면 진짜 먹는 거 좋아하는 줄 알고 어려워 아 오케이 오케이 아줌나 감사합니다 확정하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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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을게요 아 엄마 아빠는 아 알겠네 와 이거 가끔 여자 캐릭터였으면 허쩍겠다 저거 방금요? 그쵸 남자캣 순사선 저러기엔 저격수 아 저격수 거의 저격수지 이거 왜 계속 나오냐 아 곰이야 아 무한맵 아 이거 안돼요? 그저거 안돼요? 흠 해봐야지 아 곰 어렵지 어려운 거 형 황디님 그거 할 줄 알아요? 파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너 알아? 저는 몰라요 잘 몰라요 파이 어딨어? 파이 없어 무한맵임형 누가 왜 피해져 중단인데 중단이야? 중단 아니야? 중단 아니야? 중단 아니야? 아 그런가 보다 중단이야 왜 피해져지 방금? 아 이거 얘 사기 막고 티비 켜야되잖아 알지 아 알지 한 방금씩 가야되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가잘 파라베리움 양바라티 해놓고 뒤로 카드가 날아버리움 죽었어 아 진짜요? 한 번 보는데 와 저거 뭐야? 저거 다 피해서 원래 아 왜 안뜨렸어 아 왜 안뜨렸어 아 아 아 여기 뭐 다 피해져 저거 좋아 근데 짧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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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할게 없어 스티븐식으로 할 수가 없어 그거 때렸어야 해서 보고하는게 보고할 수 있어? 네 저거는 할만해요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 아까보다 게임 좀 느려졌지 왜 느려졌는지 모르고 형이 느리게 한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보다 맞는데 나 처음 해보니까 보문 참고로 오타스쿨 다음에 큐콕 보고 안됩니다 와 그냥 눌러야지 보고하는게 아니라 큐콕 보고 어떻게 했어요? 쫄게 만드는거죠 2개 2팀 잡고서 확정량 되는구나 파인도 돼 아 그래? 내밀었다 세트했을거 같아 프레임 모자란다 저는 아무거나 한 대 맞으면 세력이 똑같아지거든요 베이스 타임 정리하시고 얘 뚱케 좀 잘 이겨요 옛날보다 이게 더 어렵지 지금 어려워요 옛날보다 세가지고 옛날에 개스레기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쓰레기 많이쪼 서퍼 입장으로 봤을때는 나쁘지 않죠 지금 포컬이 맞으면 가재 들어가고 포컬이요? 아 데뷔 떠올게 아 그래요? 거금만 아는 데뷔? 어 포컬이 안 맞잖아 뒤로 맞아서 근데 안 맞잖아 여기가 ні지 다 근데 10 부작권 6 여고 groom 이래요 헌팅 100각으로 유지했으면 하다 페리라인스 질캐가 없나? 좋네 세어 쓰는 이유가 있네 아 화면 뒤집어진다고요? 그쵸 근데 징은 곰한테 엄청 세요 확정이야 뭐야 귀여워 그 다음에 키고 할래 했는데 10프레임 카운터였는데 이렇게 했죠 무조건 하단이거든요 역시 갓게임 계속 갓게임이세요 카르틸이 아니야 아 짜증난다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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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형은 이거 보고 스티브 분계라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 정중개 아니잖아 그치? 이게 스티브 분계라고 대단한 형이야 진짜 사고를 끝까지 빨아먹으려고 스티브 분계라고 이거보니 진짜 이게 심리가 안될텐데 이건 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갑자기 찍을거 이거보니 안 된다고 더블퍼 한다고 하지마 절대 안되죠 나당수 확정해라 여기까지 3,4도 확정하네요 3,4도 확정하네요 아 3,4도 확정하네요 10으로 바뀌었나봐요 둘 다 16일까? 뭐야 뭐야 7,4도 확정하네요 12,4도 확정하여 12,4도 확정한 9개월 구독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6개월 신고한 6,5도 확정하네요 5,4도 확정해 퀸텍스에서 만났었는데 4,4도 확정한 4,5도 확정하는 4,5도 확정하여 4,5도 확정하여 잘 지내시죠 캠플리스타 텐스 좋아 텐스 좋아 여러분들 아까 허세부리는 거 봤죠 아예 다른 사람이야 게임하는 게 그게 아까처럼 그래 한번 해보시지 벽이 없잖아 벽 있어도 안 돼 벽한테 벽이 없잖아 방 봤어요? 이런 거 배워라 나 저거 안써 알잖아 나 그냥 이거에 이거 왜요? 그거에 저게 더 쎄니까 맞지 뭐? 맞고 말이지 뭐하는지 알지? 이게 잭한테 좋아 이거요? 빨간색 말하는거? 이게 10이라서 잭이 2 잭이 안들어가고 왁으로 때려야돼 아 그러네 아 비할 때부터 아 좋네 아 맞네 스티브로 잭 좀 어렵잖아 어렵긴 어렵다 어 오케이 강렬 망했다 캔들 Ey discounts 1으로 할아버지 망했다 살X5 오 다 패신네 다 패 Zero 어 클릭하거렸어 신권 공기신권은 막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0 적도 있잖아 툴한 땐 초콩 확장이더라구요 등장 사실 허치일 것 같은데 막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톡이 카운터가 달라네요 저는 스티브 밀어넣기 진짜 싫어요 그만 보러가서 좋겠어요 드라마는 확장이야 아 저는 잘 안 되는데 해야지 꼬마 보러가 아 좋았죠 악마사이 들어갔는데 아 너 안 났어? 네 그거 쓰네 흘러 물었어 사람들 원하잖아요 보티고 하자 언뜻 잘못하자 스티브 금계 뜻이네요 아 이게 늦게 써도 되는구나 네 늦게 써도 돼요 이거 연습 좀 해야할까 좋아요 옛날에는 이게 잘 안됐는데 지금은 좀 널널해졌어요 프레임이 널널해진 것 같다 스티브 금계 뜻이네요 재밌다 역시 아 근데 저기 봐 더블한테 이걸 내가 썼어 저랑 쓰고 싶어가지고 네 로그아는 엘보 재팬 때 딜레이 줘서 1 2 3 이렇게 썼는데 2타 카운터 누구의 카운터 안 났다고 드러플 때 보자마자 스티브 금계? 스티브 금계 스티브 금계 맞았어 맞았어 런캐스터인데 고라 형은 스티브 금계를 하잖아 코리안 마이크 타이스 소시예요 스티브 금계 런캐스터 하하 오픈 닫ыш 터브 금계 아무것도 안 마실 begr 스티븐 이렇게 이렇게 할게 없어 명상적으로 싸움을 할 수가 없어 아.. 바다 솔직히 막히고 이제 안 떠서 많이 괜찮을 것 같아요 치게! 치게하면 돼요? 보면 내가 차라리 여기서 와.. 질렀어요 아.. 그냥 와서 저걸 했네 무섭다 이거 깔면은 합정이고 알죠? 쳐다 조지는 게 나아요 확실히 거리 싸우면은 몸이 하갈이 훨씬 유리해서 이런식으로 치게죠? 치게지네 어 치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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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밀었네 파크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치게지 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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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거 막 그냥 무조건 내놓으면 좋았다니까 아 저거.. 대박 저거 아 쉽게.. 아.. 이게 기술 싸움 하면 받아줘야 돼가지고 기술 싸움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0-3 손으로 푸쉬해서 벽에 가서 손부 보는 게 좋긴 한데 그것도 공이 막 객이기 때문에 많고 공이 좀 어려워요 역시 6-4? 왜냐면 스티브 입장에서 세게 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사실 철권에 6-4 이상의 상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객님은 스티브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형은 뭐예요? 저는 결국 철권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킥쿠라고 생각하네 그죠? 그냥 킥쿠라고 생각하네 그죠? 아니 킥쿠를 어떻게 맞추냐 삼성자 킥쿠라 자 칭梅 그럴데데데데데데 보기가 좀 역동적으로 해요 밑까지 안 3개 そして 화살이 안 닿는데 시계 돌려봐 짜증나 오늘 위험했어 레이저스 레이저스 구시가 조금 더 세게 때렸습니다 곰이 사람한테 맞았으면 좋겠어 시계 만식에 섞어들면서 저게 시계를 피해서 아 저도요? 아아 곰 짜증나 먼저 하나 뜨고 때려 그냥 스탬스도 갖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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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게 곰이에요 여러분 스탬스도 갖고 있어 머리감이 붕괴지기 때문에 확정이죠 굿나 붕괴지 아 굿었죠 살 것 같은데요 아 존나 많이 닿는데 아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아 그냥 이유 없이 하트 지금 저한테 볼 수 있는 스탬스도 갖고 있어 핸드폰 그리고 아 여사한템포 쉬면 죽겠거든 스탬스도 갖고 있어 스탬스도 갖고 있어 스탬스도 갖고 있어 스탬스도 갖고 있어 저는 알죠 형 스탬스도 갖고 카운터 주문하는 거 저게 가끔 카운터 아닌데 카운터처럼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떨었으면 끝났는데 보면 이런게 어렵지 그것도 안돼 안되네 그냥 때리는게 가장 효과적이네 어쩔 수 없어요 총점퍼 주시면 한 점프를 해야하는데 밀어야 돼 밀어야 돼 곰이 예리하게 질렀으면 총점퍼가 나왔으면 돼 랑춘은 더 참지 계속 뒤로 빠지니까 랑은 총점퍼해 저기서 저기서요? 갑자기 총점퍼 하이키 가리기거나 하이키 카타는 그치 총점퍼도 똑같잖아 그러겠다 팀한테 좀 써도 되는데 안 아프니까 그거는 축 틀어서 맞으면 그래 야야님 다 아시네 어떻게 다 알아요? 틀고 가끔 카운터라도 콤보 안 될 때 네 가자했어 알잖아요 스팀업 해 스팀업 오래갖고 이거 알리사 안 돼 알지? 아 그래요? 알리사 멀리서 받으면 안 돼 샤오드나 배도 그럴텐데 로우도 로우도 그래? 로우도 왜 안 되는거야? 나만 그렇게 잡았을 때 네 저 야야님도 그냥 하는 드라마 누구냐 호흡수사 하자 다 아시네 어 뭐야 이거 스크럽 어 왜 이렇게 하네 저는 완벽하게만 게임을 못하겠어요 그럼 그냥 가는대로 가는거 같아 중요한 때만 엮어봐 이게 왜 확정이냐 이거 진짜 좋다 이것도 써야겠다 이것도 딜캐를 안해서 진짜 짜증나 계기구 딜캐를 헤비를 모르는 것 같아 네 맞지? 좀 모르시다 그럼 가지 않느냐 네? 이거 가지 않냐 이거 가지 않냐 아니요 얘껀데 갓 낼 다음에 웬페레오 꼭 들어가 아 그거 계기가 돼 그거 계기네 뭐야 계기인 것 같아 레이자츠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이게 또 이거 하면 소니팡 1대 밖에 안 맞는데 그치 그치 허긴 대답 허긴 대답이었나 왜 그 그거 같아 허긴 대여해서 네? 된다고요? 아침에도 뭔가 이게 나온다니까 신기하게 뭔가 하나씩 진짜 좋은 건 사실 진짜 쓸만한 건 잘 안 나 어 번개차기 이런 거 번개차기 바로 넣게 되겠지 번개차기 번개차기 진짜 대회 때 만나면 돼 개족같아 기스가 진짜 들어가기가 너무 존나 무섭지 들어갈 때 밑감발이 16프레임이래 어? 아닐 텐데? 밑감발 16이야 아니에요 17이에요 어떻게 하면 16이야 아니 마이머스 말고 발동이 16이라고 너 겁나 빠르다니까 발동이야 그래 발동은 상관없잖아 제가 막히면 그게 근데 그거잖아 카운터 기록스잖아 밑감발을 그렇게 안 돼 가까이서 하면 잘맞는다고요? 와 저 분 다 안다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아 이거 짱군이구나 저거 아까 포컬이다 하면 가까이서 하면 잘맞는다고요 아 아깝다 어깝다 아깝다 마지막 아기 랩 너 생각이나 맞았지 로그 로그 첨신의 깊은 게 없다 아기 는 못먹는데. 이거 안일어났네. 이거 맞은담이 했어. 안 일어나네. 아... 저거 앞으로 하고 있으면 중상단 우프가 돼. 상단 완벽했고 중단에. 네. 안일어나네. 이러면 말리지. 이게 카드한테 그렇게 시작적으로 일한게 아니라서 이렇게 휴달릴때 한 번 적격을 써주고 봐야돼? 더 놀고 싶은데 내일 아침에 축구할 것 같아 또 한동우 아니야? 어? 진짜야? 어? 울산이다 한동우 안녕 아 형님 스티브 태킹 찍으신 건가 설마? 저 네 그러니까요 많이 해야돼 사랑해 왜그래 갑자기 왜 또 띄워주니 또 갑자기 와서 저 새끼 저럴 때가 무섭다 아니야? 왜 저러지 이런거 아니 저 스티브 많이 알려줬거든요 제가 게임 많이 해줬는데 도웅이 형이면 해야겠다 계속 도웅인지 헬프인지 우와 아 아 느낌이 싸한데 형? 하는게 딱 느낌이 아는 사람인데 이거? 아는 사람인데 골탕 먹이려고 하는 느낌인데 아 소리들어 아 어 위빙인데 뭐 했나만가 뭐 했나 했네 아 자신감 있게 오는 거 보면 알아 일단 아깝다. 어? 질퀴인가? 한 손 맞겠다. 뭐야. 아. 안심으로 피해졌네. 나이스. 오늘이 결승이에요? 결승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하자. 아. 이거 할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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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원원하고 보디로 바꾸지 않았다. 네. 아. 예쁘시네. 아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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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창 막창 왜이래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아 아주 잘쓰다 게임보다는 채팅 채팅보니까 게임하면 채팅보거든요 You don't have choice It's like 레디 It's like the truth 태풍 한동욱이요? 사라지죠 한동욱 이래요 Because I want to my Steve What? So you want to copy him, right? Why you ask him like the food? 내 욕하는 거 아니죠 형? 자기 스티브를 너같이 하고 싶대 아 It's same food 나 아는 사람이야 야골룩이야 나 아는 사람이야 쓰레기 맞나보네 야골룩이 하네 이러고 또 인성 게임 잘하잖아 누가 더 인성 쓰레기인가 나 아는 사람이야 죽인다 죽인다 복종인가? 근데 여기 비트는 더 비싸다 나오겠지? 뻔하니 뭐 옛날에 맞았네? 너무 봐서 의심한 것 같아 설마? 나도 일어났어 설마 쓰겠어 맨날 공더퍼 느낌 났어 알겠지 아는 사람인데 한두 부분 앉아지는 건 무조건 다 앉아 알지 너 아 너 이런거에 조금 약하구나 알았어요? 파에 있어? 파에 어딨어? 이렇게 어떻게 그만해요 형님 아 이 게임이 심하시네 아 호그로 하나 누구를 호그로 하시나 누구를 호그로 하시나 누구를 호그로 하시나 누구를 호그로 하시나 개 열받네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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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연이 형의 형이에요 제가 한살만 전.. 전.. 아.. 시일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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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시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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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새색주먹 수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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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 anticipрип폼 오른손만 눌러야 돼 예? 시오크 대여 해 봤는데 대여 대여 아니에요 돼요 형 나 해봤는데? 에이 형이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춘거야 네? 돼요 돼요 왼쪽이빙으로는 또 안되더라 네 왼쪽은 또 안 돼요 한시기만 해요 아 도대체 지금 알았어 그때 해보니까 늦게 했나봐요 형 늦게 한거야 형은 칼로 써야되지 네? 칼로 써야되지 칼이 아니라 그냥 딱 나오면 그냥 누르고 있으면 돼요 아아 돼요? 그럼 정축에서만 돼 형 하잖아요 형 하죠 잘하던데 정축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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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해요 미겔이 더 잘 어울렸어요 아 미겔을 버렸어요 너무 쓰레기네 그래 왜? 태그투때보다 태그투때보다 확실히 쓰레기됐어요 너무 쓰레기됐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할만했잖아요 지금 화랑됐어 맞아요 좀 느낌이 화랑됐지 미겔 화랑이랑 똑같애 하나도 똑같애 화단 졸라쓰고 똑같애 화단 졸라쓰고 화단 졸라쓰고 화단 졸라쓰고 화단 졸라쓰고 상향을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안 된대 그렇지? 네 그런 걸로 하지 말고 기본 원래 리얼처럼 할 수 있게 네 리얼처럼 할 수 있게 하루도 또 할 수 있게 다 같이 일어나! 다 같이 몰에 강민으로 가야 겠다. 정보가 진정하게 정보가 네 정보가 저는 이건 잘 못해 왜요? 잘 안되더라고 생활은 어느정도 하셨냐면 뭔 생활이죠? 뭔 생활을 말씀하시는거지? 약간 관중해 스크류를 시키고 하다가 할만하면 돼 저도 원래 그거를 안썼다가 승현이 형이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졸라 했어요 연습하면 돼요 1분에서 건너온거 아닌가? 시로라는게 안되네 그쵸 걔가 다 만들었지 그래서 걔가 잘 만들었어요 걔가 그것도 만들었잖아요 그 초과제를 캐치되고서 다 만들었지 걔가 얘네들 다 인정 아 대단해 왜 줬을까 이 레드를 왜 줬냐고? 뭐 했지 균형비 펀치가 뭐야 일단 늙은이라 잘 몰라요 그럼 팀은 오떼는 개쉽싸기였지 오떼보다 오떼보다 비알이 더 좋아 말도 안되는 소리 오떼는 오떼는 다른 애들이 더 좋네 오떼는 오떼 그분이 오떼는 나중에 가니까 오떼 게임했잖아 오떼 게임했잖아 오떼 있어요 니나 니나 레이븐 헤이 아치 어떻게 할거야 그거 말고도 무한 바리언트가 끝났는데 나큼 뜨잖아 계속 추상장이 짱이지 추상장이 짱이야 난 솔직히 그거는 가장 기억이 나 그거는 기술이 아니야 인쇄가 있어 니나 니나는 몰랐어 뭐 있어요? 니나 왼손으로 찍은 다음에 무조건 50%잖아 그건 몰랐어 밝으면 심리가 리셋인데 왼발인가 오른발이 무조건 밟겠잖아 일어나면 더블잠 발나가고 일어나면 더블잠 발나가고 누워있으면 밝기 또 나가는데 일어나려면 백스피드 한번 홍보 리셋 그럼 몰라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인쇄가 아니거든 우리 쓰는 거 있잖아 압양손 하는 거 있잖아 자동차 소니팡이랑 이지벌잖아 근데 버튼을 누적해놓고 밝기를 쓰면 누워있으면 밝기가 나가고 일어나면 더블잠 발나가 자동으로 컨택트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근데 일어나려고 하다가 더블잠 발나 일어나려고 하다가 백스피드 맞으면 다시 찍고 상황을 리셋이야 똑같은 상황이 되는구나 근데 누웠다 밝기를 맞잖아 그럼 똑같이 상황이 똘이 셋이야 아 좋네 어 아 좋네 어 렉스 입 다음에 콤보 들어가고 아 렉스 입 다음에 콤보가 아니라 찢겨 확정해서 발로 찢겨? 아 그치 개사기였지 개사기였지 아 열갔네 이거 진짜 미친 게임이었어 상대적으로 약한 애들이 좀 많대 펭웨이도 개사기였잖아 펭은 그때 사기였어 맞아 히트 없네 히트 없네 히트 없네 아 알아요 아우 진짜 아우 개열받네 이게 그거예요 지금 이 형 이거 알아요? 저스트로 하는 거 개사기 펭취해야지 버그인데 뭐 내한테 버그 아닐까? 그치 히트 없네 히트 없네 히트 없네 히트 없네 그만하세요 이제 노는 건 여기까지 히트 없네 히트 없네 히트 없네 저거 발통이 15이네 아 맞아요 향기가 바뀌어 아 맞아요 향기가 바뀌어서 그거 맞고 뜨는 거 알지? 알아? 히트 없네 히트 없네 히트 없네 히트 없네 히트 없네 히트 없네 히트 확인하고 쓰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을 맞추면 1타로는 1타로는 맞으면 나가고 안 맞으면 그냥 저렇게만 되는 거예요 대사기 준이야 너 어떻게 나올 때마다 맨날 사귀냐 다 좋은 거네 태그치 때 좋았지 이백신한테 태그치 준이야 사기 아니냐니까 그렇게 막 사긴 아닌데 그때도 성능은 좋았어요 그거 너프돼서 그렇게 된 거잖아 원래 존나 좋았다 처음 나왔어요 내가 기억하는데 잠깐 했었는데 태그치 맞지 그때는 제이씨였는데 제이씨가 진짜 좋았어 다 섞여가지고 초창기 때 그게 안 보였잖아 그 샤이니 안 보였어 세이온 가불 있는 캐릭터인데 라이트닝 이렇게 때려다가 횡신 치면 이렇게 때리잖아 라이트닝 라이트닝 나 지금은 잘 피우잖아 그때도 다 합시다 여자 캠이 다 피우고 안 피우셨는데 애밖에 없다 스티브 구입할 수 부탁드립니다 스티브 연습 부탁드리 2분 전에 만들게 개정을 2분 전에 만들게 다 같으셨어요 ㅋㅋ 이라고요? ㅋㅋ 남편.. 아..미험한 발언들 그런 발언들은 거기 가서 어디냐, 무종인해서 ㅋㅋ JULIA A, NO JULIA S ALWAYS S, JULIA 안 돼. 방금 전에 그거 했다. 아! 땡큐 포니! 사스! 어! 뭐야! ㅋㅋㅋㅋㅋ 쥬리아야. 줄리아? 줄리아가 어떻게 타입이 돼요? 줄리아는 딱 봐도 타입인데 그렇지 않냐? 사실 좋아? 옛날에 비해 굴인거지 이렇게 캐릭이 나온 건 타입이 되잖아. 확실히 스티브를 기술을 자기 손맛대로 갖고 올 수 있는 캐릭터를 넣으면 안되지 기술 구성이 너무 좋아요 일단 저거 뭐야 이지선 다 센 것도 센 건데 카운터기도 좋고 딜레이 캐치도 좋고 월캐리도 좋고 데미지도 좋고 다 좋잖아요 사실 기준이 알 거 다 알아도 센 캐릭터를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이잖아 하나 쓰면 안돼 끝까지 하네 온표영이다 완우영이시네 온표영 보이 왔는데 형 함께 안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는거야 매드엑스 좀 안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매드엑스는 풀만했는데 6대 생각하니까 비할때 매드엑스 말고 가리잡고 뒤로 던지는 잡고 있었어 존나 안풀렸어 존나 안풀렸어 그게 진짜 존나 안풀렸어 레드엑스는 잘 풀려 그게 짱이야 던지는게 진짜 존나 얄받아요 아 씨발 눌렀다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우영 10단사 한번 할까요 형님 고인님 잘하시는 분이잖아 저 뭔 컨셉이지? 하하하 아깝다 이게 풀어줘도 안되는 애들이 있어 아니에요 백댁샷하면 알리사도 돼요 형 백댁샷하면 피해진 않냐 알리사도 돼요 무조건 되는거야 반시계가 있어요 딱 되는 방식이 약간 예를 들면 3팡 맞추고 약간 지금 이 각도 방금 그러면 알리사도 알리사도 잡혀요 백댁샷도 쳐도 간식으로 틀어져서 레이브도 됐어 아니 알리사도 됐는데 레이블이 더 빠른 것 같아 라스는 됐어요 라스는 안패져요 네 안패져요 다 해봤는데 에디도 안되고 당연히 안되죠 괜찮은데 세리나와요 야 이걸 또 구분을 했어요 구분했는데 죽일 수 있는거 콤보 잘못 때렸거든요 방금 안맞잖아요 킥탄 더긴 맞잖아 귀여운거 맞잖아 맞아 치계로 틀었잖아 니가 안맞는거 형 절대 못맞지 어떻게 말할까 타이틀 뭐냐구요 타이틀? 너 자신있다 와잇